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방송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참 뭐 세상이 이렇게 그거 하지만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볼 수가 있으니까 어제 프랑스 파리 파리의 소매업 레스토랑업 이런 것이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는 모양이네요 그거를 한 영국 분이 여러분들 젊은 분이 취재를 했거든요 이 원들링 투니프라는 분인데 굉장히 달견이고 아주 힘이 넘쳐나는 그런 젊은 분인데 원들링 투니프라는 그런 채널을 쇠락하는 영국의 도시 자영업을 다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셰필드라든지 무슨 브래드 포드라든지 이렇게 영국의 중소도시들을 위해 다운타운이 어떻게 쇠락해가는가 그걸 하고 프랑스 파리를 간 파리를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이드 파리 해가지고 자영업 위기가 어떻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다뤘네요 우리도 자영업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찬찬히 봤는데 프랑스 파리에 꽤 번화가 골목 구석구석들이 이렇게 이름들 리테일 소매업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1층에는 되게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제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 자영업들이 이게 뭐 다 이렇게 한 군데가 두 군데가 아니죠 거의 전부가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파리 사시는 분들 같으면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다운타운입니다 거의 다운타운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장사가 참 보니까 뭐 이렇게 다 문을 닫은 겁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럽의 대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도 상상 안 됩니다 이런 뭐 그런 상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한국도 자영업이 문제지만 참 문제구나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흥미롭게도 이 유튜브를 제공하시는 분은 이것을 소매위기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변화에 더 가까울 같습니다 위기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거리 상점들이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인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건설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영향을 This is forever라고 했거든요 점점 모든 거래가 다 온라인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이용해 가지고 물었더만은 프랑스의 자영업 특히 파리의 소매업과 요식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높습니다 저성장이 계속되고 물가 상승이 겹쳤기 때문에 파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임대료가 높고 온라인에 고객을 많이 빡기고 인플레이싱과 생활비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특히 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프랑스는 노동법이 엄격하고 세금이 높기 때문에 참 장사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릅니다 프랑스 파리의 소매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럼 프랑스 파리만 타격을 받냐 프랑스 다른 지적을 받냐 아닙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도시들도 소매 상가들이 폐업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 가게 주인도 상당히 피해를 받게 파리의 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소매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리뿐만 아니고 프랑스 다른 도시도 그런 거죠 물가난 그다음에 저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존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마존이 프랑스 리테일 상가에 소매 상가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장을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가게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변화니까 그냥 쓰나미처럼 썰어버리는 거죠 참 살기가 큰 변화니까 정말 그냥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3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클라이시스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인데 이거는 클라이시스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빈도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쿠팡 같은 것이 시장의 다른 부분을 다 먹어버리는 것하고 아마존의 빠른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기대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매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영국의 중소도시도 대부분 다운타운의 중노도시들 하이 스트리트 영국은 하이 스트리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네요 미국은 레인 스트리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렵네요 여러분 정말 갖고 계시는 재산도 사람들한테 속지 않도록 사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에 사기 같은 걸 당하게 되면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돈 빌려주거나 또 지나친 그런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심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의 후반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의 여러분들 꾸준히 정립하는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하게 되면 인플에도 여러분들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국도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부자들도 많지만 보통 사람들 삶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 기술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를 위한 특별 세미나에서 나온 그런 전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금융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 금융교육을 한 스탠포드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Personal Finance for Engineers 이런 교육을 한 분께서 고맙게도 너무나 본인이 감동적으로 이 글을 읽었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전체 다 번역하셔 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뭐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 그런 많은 것을 여러분들 딱 정리해 가지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 스탠포드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강의 이렇게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의 보통 서민들 아주 잘 사는 스탕마켓에 돈을 많이 넣거나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삶이 이러면 어느 정도인지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비상금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대개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있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영어 표현하는 Emergency Fund라고 하네요 긴급자금 우리는 비상금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400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미국인은 몇 퍼센트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엔지니어를 위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세미나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 나온 겁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도 미국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 32%가 400달러의 긴급자금용 현금 저축이 없다고 보호했다 당장처럼 쓸 수 있는 현금이 400불이 없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사업하시는 분한테 뉴욕에 사업하시는 분이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이 긴급하게 500불이 필요한데 500불이 없어가지고 구워준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11%가 다른 수단으로도 긴급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미국의 이런 보통 서민들 서민들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오늘 프랑스 파리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국의 셰퍼드나 이렇게 이런 중소도시들 담으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다 사는 게 이렇게 빠듯한 겁니다 400달러의 긴급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캐시가 400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미국인의 32%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55만 원이 없는 겁니다 집에 그러니까 은행에 5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계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현금 출급기를 이용해 그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참 고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시면 방송 드리면서 이제 뭐 이런 시사적인 문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 가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재테크라든지 자산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만큼 재기발랄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이라든지 지식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자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보게 되면은 뭐 다 부러운 것뿐인데 이렇게 세상을 다른 나라나 이렇게 보게 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좀 불만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떻든 간에 노년은 사기라든지 기만 그런 스캠 이런 것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원화가치 변동과 인프레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계속해서 자산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2절만 할 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 중요한 스탠포드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젊은 날 이런 특별한 파이네스 분야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프린트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줄 거 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